네, 광명세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니스 엘보와 관련성이 높은 운동은 주로 테니스, 골프, 볼링, 헬스 운동 등이 있습니다. 수영은 테니스 엘보랑은 관련성이 높지는 않지만 수영을 하시면서 발꿈치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테니스 엘보보다는 팔꿈치 관절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활약망염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팔꿈치 주변의 근육의 경직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